1.5배를 쓰구요 파이터의 쩌는 레벨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레벨업이 쩔어요 파이터의 쩌는 레벨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파리존슨은 정말 드롬 안돼 진짜 드롬 안돼요 저 부모님 이번에도 튕기는거 아니죠 정말로 이번에 튕기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켰습니다 녹화 켰구요 자 쩌는 레벨업 갑니다 어 일단은 우리 전체 공격 있잖아요 제가 다 한방씩 치면 그걸로 잡아주세요 쩌는 레벨업 영상 찍게요 튕기시면 안됩니다 정말 엘릭스 얼마 안남은거 알아요 매달리세요 저 이거 쳐야되니까 정말로 튕기시면 곤란한데 진짜에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일단은 자쿰쩌로 바로 일단 맨 위에 때렸구요 좋습니다 어 왼쪽은 다 친거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더 칠게요 왼쪽은 다 친거 같은데요 어 혹시 모르니까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쳤나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 어 또 넣어놓아 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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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쳐놓는거구나 아니야 한꺼번에 같이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노잡이에요 노잡 어 다 쳤나요? 현재 시청자 11,100분 함께하고 있구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바일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버튼 부탁드리구요 쩌는 레벨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잡으시면 안돼 아직 노래랑 같이 쩌는 레벨업 할거니까 팬텀님 잡으면 안돼요 맨 아래 왼쪽 처음에 친거같은데 저 맨 아래 왼쪽 처음에 치지 않았나요? 자 두번째 친거같아요 두번째 방금 그럼 맨 위에 아 안다 자 맨 위에 자 맨 위에 보겠습니다 요러 한 대라도 쳐야 제가 경험치를 먹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른쪽 맨 위를 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 위에 쳤나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쳤습니까? 현재 시청자 11,600분 함께하고 있구요 이걸로 레벨업하고 3차전지 가도록 할게요 안쳤죠? 달팽이 3마리? 달팽이 3마리 또 안 박히지 않나? 달팽이 박혀요? 안 되는데 달팽이도 안 박혀 안 돼요 아 방금 쳤어요? 방금 오른쪽 위에 쳤습니까? 근데 이게 확실해야 돼요 야 이거 안 쳤으면 큰일 난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안 쳤으면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럼 오른쪽 4군데 다 쳤습니까? 그럼 오른쪽 4군데 다 쳤어요? 음 그래요? 잠시만요 왼쪽은요 세 번째 거 안 쳤다고? 안 쳤다고? 왼쪽은? 왼쪽 다 쳤어요? 왼쪽 맨 아래가 안 된 것 같다고요? 됐다 됐다 자 여기 한번만 더 점검할게요 이게 하나라도 놓치면은 레벨업을 못하니까 자 이거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와 모바일이 무슨 8200명이나 있어 아니 뭐 3차전쟁이 뭐 대단한 거라고 8200명이나 있냐 와 뭐야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현재 시청자 12500분 600분 몇 명이야 이거? 어어 야 왜 이렇게 많아? 몇 명이야 이거? 어 오 야 되게 많네요 아무튼 가네 여러분들 진짜 뭐 사기적인 레벨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팬텀님 고고 렛츠고 자 포미닛의 레벨업 듣겠습니다 회오리 자 레벨 보세요 레벨업하는 거 자 포미닛의 레벨업 자 보겠습니다 레벨업 야야야야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야야야 what 좋습니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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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요 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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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68입니다 자 몸체자보면 딱 70입니다 몸체자보면 딱 70이에요 좋습니다 ㅋ 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자 바로 삼체를 찍습니다 아이 좋아요 야 우리 여러분들 추천 좀 합시다 현재 시청자 마흔삼천명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방송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버튼 우리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몸체는 마지막 줄만 치면 돼요 몸체는 마지막 줄만 치면 됩니다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인메이 풀하지 말라니까 마지막 줄 마지막 줄만 치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여러분 제 데미지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내 데미지 보이니? 보였죠 보였죠? 쳤죠 심 야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아 나 지금 장어구이 울라 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시청자 와하하 와하 만 만삼천이백명 있습니다 만삼천이백명 저희 심 좀 주세요 은가님 아아 아 이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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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쳤어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부탁드립니다 자 레벨업 직전입니다 주주주주 좋아요 아 공무 때 때리면은 공이 1박히는구나 그래요 자 레벨 70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70이에요 70 렛츠고 아유 70입니다 자 일단은 레벨 70이 되있구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60 5 1 6 lust 14 14 15